연습하다 보면 받침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모음이 복잡해졌을 때가 큰 문제죠. 그동안 어디가서 이름 쓸 때도 꽤나 불편하셨을 거예요. 뭐 권씨나 황씨도 계실 거고 성함에 원자라든지 환자 들어가는 분이 많으니까요. 이런 복잡한 글자들 한 번에 정복해볼까요? 출발! 글씨를 쓸 때는 가상의 중심을 정하는 게 좋겠죠. 모든 가운데가 잘 맞아야 균형이 잡히니까요. 중심을 정했다면 무조건 이 자리에 모음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 중심의 오가 지나가고요. 관, 역시 중심의 가로선이 지나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 우가 중심을 지나가고요. 월, 역시 중심의 가로선. 줄로트를 놓고 선 하나를 정해서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선에 맞춰서 다양한 글자를 연습해보시면 감이 잡힐 겁니다. 또 주의할 점은 글자 모양이 복잡할수록 가분수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자음들보다도 히읗이 들어갈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머리가 굉장히 커 보이죠. 자음이 모음보다 높게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모음이 더 높아야 왜 이렇게 앞이 뚱뚱할까 하는 느낌이 없어진답니다. 섬세하게 자음을 줄이거나 모음을 보다 크게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해요. 감사합니다.